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지상장비를 소개하네요 작년부터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크게 증가했죠 그러면서 이제 방산 물자는 우리 수출의 효자 종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여러 나라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으면서 상종가를 치고 있죠 하지만 언제나 라이벌은 있는 법입니다 현재 우리 K9 자주포의 가장 큰 라이벌은 역시 독일의 PZH-2000이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PZH-2000은 실전을 치르면서 역시 명불허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링스 장갑차와 하이마스에 이어 방산 무기 라이벌 제3탄 독일의 PZH-2000 자주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PZH-2000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PZH-2000 자주포는 1968년부터 운영하던 미국의 M109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서 1972년 나토가 공동으로 개발하려한 SP70 계획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각국은 자국 업체 중에서 주 계약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 계획을 진행을 했죠 근데 어떤 장비건 여러 나라가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거의 4억 달러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국에는 1986년에 이 SP70 계획 자체가 폐기가 됩니다 돈만 날린 거죠 여러 나라들이 그리고 당시 독일도 이 SP70 개발에 참가를 했었어요 독일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레오파드1 전차 차체에다가 155mm FH-70 견인포를 탑재하는 그런 계획을 진행했었죠 근데 이게 나토 내에서 보면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다른 국가가 이걸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왜 너네 차체에 쓰냐 뭐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결국 독일도 SP70 자주포 개발 취소가 된 이후에 독자적으로 21세기에 적합한 새로운 SP2000 자주포 개발 계획을 진행합니다 당시 포병의 운영 환경을 살펴보면요 SP2000 자주포의 요구 성능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980년대 포병은요 대포병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대포병 레이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내에는 대포병 레이더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무인기 같은 정찰 장비가 대량 도입될 것이라고 정확히 이 회사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진지 변환을 위한 신속한 사격 능력과 기동력에 매우 중요한 자주포의 성능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는 그런 식이죠 따라서 고정 진지에서 장시간 사격이 아닌 적의 카운터 어택을 회피하면서 사격과 진지 변환을 2, 3분 간격으로 계속할 수 있는 자주포 시스템의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독일군이 SP2000 자주포에 요구한 성능은 다음에 7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탄약 보급 없이 계속 사격이 가능하도록 차 내에 60발의 포탄과 운용장약을 탑재할 수 있는 적재능력 두 번째는 10초 버스트 사격 시 3발 1분 최고 발사속도 8발 3분 20발의 발사속도를 요구했고요 이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동 장전 장치를 장비해야 했죠 세 번째는 적포병보다 유리한 포격전을 위해서 로켓 추진탄이 아닌 일반탄으로 최대 사정거리 30km를 확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MBC 방어 능력 즉 화생방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됐고요 다섯 번째는 레오파트 전차와 동등한 기동력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주포 부대가 독립적으로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했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방어력의 향상과 타버텍 무기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해서 생존성이 향상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SP-2000은 곧 PZH-2000으로 명명이 바뀌게 되죠 이 PZH라는 게 이제 판저하우빗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판저하우빗은 뭐 장갑 곡사포 그런 뜻이래요 아무튼 이런 걸로 이름이 바뀌었고 1992년 말부터 93년 초까지 4대의 시제 차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차례로 독일군한테 인계돼서 2년간의 운용실험을 실시하게 되죠 그 결과 1995년 최종 요구성능을 결정하고요 필요한 계량이 실시돼서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구형화되는 M109 자주포를 대체할 목적으로 125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5, 6년 전에 동소독 통합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냉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나라가 겪은 일 군비가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1250대는 무슨 개불 최종적으로 185대만이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찔끔찔끔 또 나오긴 해요 아무튼 이 PZLH-2000의 생산은 크라우스 마파이사가 주 계약업체지만요 라인메탈사가 핵심 참여업체로 시스템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작업을 분단했습니다 이 라인메탈사는 자주포의 차체 및 52 구경장, 155mm 주포 등을 공급하게 됩니다 PZLH-2000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차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PZLH-2000은 다른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차체 전면의 엔진, 후부에 대형 포탑을 탑재해서 넓은 공간과 안정성을 실현했어요 보통 이 자주포가 프론트 엔진 방식을 채용하는 이유는요 차체 후부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포탄과 장약의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차 차체를 채용한 자주포의 경우에는 포탑이 필요 이상으로 대형화되거나 포탄과 장약의 탑재함이 감소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 PZLH-2000 자주포는 차체와 포탑의 구성품은 모듈 구조를 채용해서요 고장 시 수리와 교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또한 장내의 새로운 장비의 장착에도 유리하죠 당연히 현대 기갑 차량과 마찬가지로 자동 소화 장치, MBC 방어 시스템, 내부 환기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PZLH 자주포는 대형화된 포탑을 채용해서 포탑의 60발 장약 60여발 분의 탄약과 분리된 승무원 탑승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장전 시스템을 채용해서 포수의 노동력 없이도 신속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차체 후부에 설치된 1.1 곱하기 1.6m 제곱의 대형 해치를 이용해서 탄약의 보급과 승무원의 출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자주포는 전차에 비해서요 대형의 차체의 대구형 포를 탑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방어력이 장갑차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선의 후방에서 아군의 보호화에 작전하는 것이 기본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하지만 PZLH-2000 자주포는 개발 당시에 대포병 사격에 대한 방어력과 함께 전선에서 적 부대와의 전투를 상정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 기갑 차량과 직접적인 전투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 K9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방어력은 PZLH-2000 자주포는 측면의 경우 12.7mm 기관총탄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탑어택 공격에 대비해서 포탑 위를 30mm 수준의 장갑으로 덮고 그 위에 반응 장갑을 추가 장착할 수 있는데요 이 반응 장갑 장착은요 승무원이 차체에 탑재하는 기본 공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러시아 우크라인 전투 보셨잖아요 전차 위에 반응 장갑 다 같다고 전차가 박살이 안 나나요? 족족 다 박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뭐 별로 거의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주포라는 물건이 전차처럼 최전선에서 적한테 노출되는 물건이 아니라 후방에서 화력 지원이 주된 임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체와 포탑의 재질은 기존의 자주포가 경량화를 위해서 알루미늄을 사용했는데 이 PGD-2000은 그것과는 달리 파편에 대한 방어력 향상을 위해서요 고경도 방탄 강판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영국의 AS-90이나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공사격과 자위용으로는 포탑 위에 7.62mm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연막탄 발사기는 포탑 앞에 8발 뒤에 8발 모두 16발을 탑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체 전면 왼쪽에 조종석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파워팩이 위치해 있습니다 포탑에는요 차장과 함께 포수와 장전수가 탑승을 합니다 조종석에는 3개의 페리스코프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영상 증폭식 암시 장비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기류는요 인체공항을 도입해서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위에는 엔진 열혈을 포함한 차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다목적 디스플레이가 상황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면 독일 때답게 개동성이 되게 좋겠습니까? 네 이 독일 육군은요 레오파트 전자와 공동작전이 불가능한 M109 자주포를 대체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PZH-2000 자주포는 독일군 기각부대와 공동으로 작전해야 할 것을 요구받았었죠 애초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시제 차량에는 MTU 873 12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형은요 그 최적이 30% 정도 감소한 993.6마력짜리 MTU 881 8기통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죠 이 엔진과 이 자동 변성기가 통합돼서 부피가 작으면서 고장이 극히 적은 신뢰성이 높은 파워팩 시스템이 탄생한 겁니다 이 독일제 파워팩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 세계 최고입니다 알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K2에다 쓰고 K9도 쓰고 그렇죠 동일한 엔진은 K9도 써요 이것도 그런데 우리가 국산화 하죠 그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고 아무튼 그 다음에 현가장치는 유기압식 보다는 못하지만 신뢰성과 완충능력이 강화된 계량형 토션바 시스템을 채용했습니다 이 덕분에 이제 미제 M109 자주포처럼 스페이드를 땅에 박지 않고서도 사격이 가능하죠 이거는 우린 K9도 가능하고요 이 PGH 자주포는 최고 속력은 60km입니다 시속 그리고 턴단 마력은 18마력 정도 되고요 자주포 중에서 높은급의 기동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주포니까 공격력은 어떤가요? 네 먼저 사격 통제 장치부터 보겠습니다 이 PGH 자주포는요 목표 정보만 있으면 정확한 사격이 가능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그 다음에 항법 장치 그 다음에 컴퓨터로 구성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이 자주포가요 정확한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모르면 초탄을 목표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위해서 PGH 2000은요 차내의 관성 항법 장치와 GP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목표의 방위를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정보는 음성 통신보다는 주로 데이터 통신을 사용해서 전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사하기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사격을 통제하는 마이크 모스 컴퓨터는요 목표 정보 데이터 처리 항법 장치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목표까지의 방위 안각을 산출해서 단시간에 목표를 조준해서 초탄으로 명중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격 명령 시 30초 이내에 사격을 시작해서 1분간 사격하고 30초 이내에 다른 진지로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 간격으로 진지를 변환하면서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TOT 사격 능력은 기본이죠 TOT 타임 온 타겟 사격 능력 각도를 달리하면서 한 곳에 동시에 포탄이 떨어지게 하는 그 다음에 보조 시스템으로는요 기존의 광학식 조전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PZH-2000은 독일 라인메탈사의 둔감 장약을 채용했어요 또한 탄약 클립의 개념의 자동 장전 장치로 인해서 분당 8발의 포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분 47초 만에 20발을 발사한 영상도 있어요 제가 볼게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둔감 장약 덕분입니다 이 둔감 장약은요 말 그대로 열 전도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장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계속해서 대포가 포탄을 발사할 경우에는요 포 장전부와 포신은 말 그대로 엄청난 고열로 달구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일반 장약을 쓸 경우 자칫 포탄이 장전 과정에서 포미에서 폭발할 위험성도 있어요 이른바 이게 쿡오프 현상이죠 아니면 탁 튀어나가든가 그런데요 열 전도에 둔감한 장약을 사용하면요 포신이 열을 받아도 장약의 발화점이 높아서 탄이 폭발할 걱정 없이 지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둔감 장약 부문에서 가장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역시 독일이에요 독일이 이 부분만큼은 다른 국가보다 수년은 앞서 있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 역시 현재 독일과 견조도요 손색없는 수준이에요 우리 것도 둔감 장약이 다만 다만 이 피제대치 2000은 12시간 지속 사격을 위해서 분당 3발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토 표준 규격의 약실을 쓰는 우리 K9은요 아직 1시간 지속 사격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 2발 정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포신의 그 내구성 문제인데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또한 이 자조포는요 간접 사격이 원래 주 임무잖아요 곡사포니까 근데 유사시 적을 마주치면 포화를 직접 교환하는 직접 사격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훈련을 실시해요 근데 이런 개념은 비교적 이제 뭐 90년대 이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K9 자조포도 이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제대치 2000의 직접 사격을 위한 사격 통제 시스템은요 그래도 꽤 좋은 거예요 차장용으로는 이 페리 RTNL80 조준경을 쓰는데 이게 주야관 탐지가 가능한 전자 광학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주관용 TV 카메라 야간용 열 영상 그 다음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용으로 주관 전용인 페리 RTNL19 직접 조준경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한번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중량이 40kg이 넘는 155mm 포탄을 직격으로 맞게 되면 2세대 전차는 포탑이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3세대 전차도 포신이 내려앉고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주포 활용이 어느 정도의 직장된 것 같아요 네 이 PGH 자주포는 독일,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신형 자주포 협정으로 개발한 52 구경장 155mm 주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는 장포신을 채용해서요 155mm 표준탄으로 30km의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사거리 연장용 로켓 추진탄 보통 이게 랩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정거리가 40km까지 나와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발사속도 높이기 위해서 자동장전 장치 채용했다고 근데 당시 이 대구경포의 경우에 포신을 이제 부안각을 수평으로 한 상태에서 장전을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동장전 장치가 장전을 하려면 포신이 이게 수평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 PDH-2000의 부안각은요 마이너스 2.5에서 플러스 65도 여기까지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동장치는 안각 상태에서도 장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발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60발의 포탄과 60여발분 장약 중에서 자동장전 장치에 장착된 32발의 포탄을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장전 장치가 혼자 다 아니까 이 포스 위에 2명의 장전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는 뭐 하냐면 신관 입력 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사격 시스템에 조작하고 데이터 입력 같은 거 그런 작업을 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PNH-2000은요 155mm 구경의 고폭탄 연막탄 조명탄 등등 제레식탄들을 죄다 쓸 수 있고요 155mm 카고탄이나 155mm 스마트 155 유도포탄 등을 사용해서 기갑 부대를 정확히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상구 공격 지능탄이죠 이 특히 스마트 155 유도포탄은요 DM702라는 제식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엘사가 라인메탈하고 합적해서 개발한 포탄인데 낙하산이나 자세제어용 로켓으로 감속한 뒤에 포탄 떨어지는 걸 감속한 뒤에 탐지기 등의 센서로 탐지해서 상부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2탄에는요 다중 모드의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지능자탄 두 발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세 발이 내장될 계획이었는데 세 발로 하니까 위력 증대가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두 발로 큰 걸 해서 위력 증대하자 그래서 두 발로 축소했어요 다만 이게 나름 이제 집속탄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속탄 분류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인 전쟁에서 2탄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또한 독일 육군은 나토에서 처음으로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MTLS 또는 DM7이라는 모델명의 모듈식 추진 장약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탄약은요 외피가 딱딱한 소진식 탄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장전 장치를 이용한 장전을 가능하게 한다 대신 이게 약점이 있습니다 약실이 굉장히 빨리 더러워져요 그래서 독일이 어떻게 대응했냐 이 약실 안쪽으로 크롬도금을 해버려요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죠 그래서 이래서 좀 비싼긴 한데 아무튼 이 장약은 155mm 52 구경장포에서 사용할 경우에 최대 6개 그 다음에 39 구경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5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전거리인데 이 사전거리는요 L15A1 고폭탄을 사용할 경우에 34.5km를 날아가요 그 다음에 탄저부 항력 감소 장치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거리가 37km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로켓 추진 보조탄 랩탄을 쓸 경우에는 40km 그리고 신형 V랩탄 사용 시는 무려 56km까지 사전거리가 나옵니다 탄저부 항력 감소 장치 네 요거는 뭔가요? 네 이 대기 중에서요 포탄을 발사하게 되면 발사된 포탄의 표면을 따라서 공기가 흐르게 되겠죠 이게 유체학학적으로 근데 지속적으로 로켓 추진체가 아닌 포의 약실에서 순간적인 폭발로 인한 압력으로 추진된 일반 포탄은요 이 탄저부의 탄 밑에 부분에 일종의 진공 상태가 발생하게 돼요 이거를 보통 탄저부 항력 드래그포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탄저부 항력은요 포탄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탄이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항력 때문에 사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자 일반 고폭탄의 탄저부 그러니까 포탄을 세웠을 때 탄 아랫부분이 이 탄저부의 진공 상태를 해소하는 기체 생성을 위한 모듈을 붙여요 그래서 항력을 극복하는 개념의 포탄입니다 이 탄저부 항력 감소 이게 베이스 블리드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일명 비비탄이라고 해요 이 탄저부 항력 감소탄을 이 비비탄은 일반적인 통상탄에 비해서 탄저부 항력이 최소 80%까지 줄어들어서요 약 30% 거리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PZH-2000이 포신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이게 우리나라 K9에 대해서 결정적인 비교 의위에요 PZH-2000이 이 내구성이 그러니까 이 PZH-2000 포신의 내구성은요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K9 자주포의 권장포신 교체 주기는 1000발이에요 반면에 PZH-2000의 권장포신 교체 주기는 2500발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PZH-2000이 비싼 이유가 있죠 이 독일 놈들이 무서운 놈들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셔서 감사합니다 bakalı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